하와이 휴즈입니다 자 오늘도 L1 평생 컨텐츠로 찾아온 휴즈입니다 경관에 예술을 위한 장비 요거는 그냥 휴대폰으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패드가 더 맞는 거 같아요 저한테 지난번에 그래도 제가 꽤 근접했거든요 L1에 한 발자국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자 자 자 보시면요 핑코를 넘어서 1대장 카트 아틀라스 이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디자인 카트 아틀라스까지 한번 뽑아 봐야겠어요 자 아틀라스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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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즐거운 쇼핑하는 날 쇼핑이라 읽고 뭐야 지금 한 10개도 안 깠는데 아틀라스 바로 나온 거 싫어 와우 야 이거 뭐죠 아틀라스가 제 발로 찾아왔네요 휴치 형 나만 믿어 너희로 제 엑스프레스 탈출을 위한 아틀라스 내가 찾아왔구나 그래 일로 와 아... 목 놓아 울어봅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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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한번 얻어볼게요 일로 와 음... 음... 야스 핑코랑 스탯이 좀 차이가 많이 나나? 커브가 조금 딸리는 대신에 기본적인 스탯 자체가 핑코보다 조금씩 더 높네요? 그러면은 우리 흑호 흑호를 넘어서 후클라스로 갈까요? 다가아... 어아아 음... 후클라스 간다 음... 이것도 좀 두 개를 해봐야겠네 그러면 뭐... 오늘은 그러면은 새로운 마음으로다가 새로 얻은 녀석을 한번 써볼까요? 견우다오 오우...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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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... 다크다크하고마아앙 appropriate 진짜 오늘의 필살기다 두... 왕 깡 자, 일단은 처음 타보는거라 느낌이 어떤지 볼게요 오오- 이... 카트의 미세한 차이를 느낄정도로 고수가 아니고 그냥 완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 지옥에서 온 휴린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좋은것까요 이게? 커브는 확실히 그 핑크보다 딸렸다고 그 한 30정도 차이 났었거든요 드리프트에서 차리가 좀 날라나? 아이 잠깐만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얘는 뭐랄까 부스터가 약간 그 제트기 소리가 나와가지고 약간 묵직한 느낌이 좀 드는데? 무거워서 그런가 획획 안 틀어져요 그래가지고 드리프트 할 때 좀 안정적으로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오야 1대자그라고 할만하네 자자자 좋아좋아좋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고 왔어요 이 구간 이제 완전 마스터 여기는 이제 웬만해서 안 박습니다 여전하구만 그래도 흑틀러스와 함께하는 응 첫 제대로 된 주행인거 치고는 요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요 몇초까지 줄 알까요? 5 3 동 어디까지 갈 수 있나? 어디까지 갈수있나? 하나 두울 푸우우우 푸우우우우우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Prayer 아아 Strava 씻고 쳐 씻고 쳐 야 그래도 이제 좀 이 구간까지는 안정적으로 왔겠다 아까 거기서 안 박았으면 오늘 좀 더 깊숙하게 될 수 있었겠는데요? 이게 확실히 차 빨이 있긴 있군요 자 자 여러분 저에겐 이제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차는 이게 끝판왕이란 말이죠 더이상 좋은 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잠재력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요정도면 사실 깨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다가 천재를 얼마대로 했는데 더이상 더이상 장비 탓 이런 거 할 수도 없어요 차 탓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순전히 제 실력의 문제입니다 자 나쁘지 않은 편인 거 같은데 싹 긁고 아 여기 망했는데 이걸 안 박네 레전드 와 와 역대급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왜 미리 안 꺾였지? 자 최고 기록 갱신각인데 이정도면은 그래도 이거 밟아주고요 그렇지 똑똑 아니 privileged 흐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점점적이긴 하다 너 진짜 그걸 밟기전은 부스터를 써가지고 크롬을 놓쳤네 스읍 페이스는 비슷한 거 같고요 됐어 됐어 더블 드리프트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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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달리면서 한 번 더 미리 꺾고 밟고 한 번 더 꺾어주면서 부서서 주고 5초 4초 여기서 꺾으면서 들어가주고 1초 우와 최고 기록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이제 좀 자기 보인다? 어? 오랜만에? 그러면은 흑틀라스 뽑은 기념으로다가 랭킹장 한 번 달려볼까요? 3 2 1 렛츠고 흑틀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끌어주고 오네 오우 으아아아아 여기서 한 번 깎아주고 으으읍 잠깐만 이걸 저 앞에 차 뭐야 저거 0칸 아니냐 설마? 저거 0칸한테 밀리는거 아니지? 어휴 야 근데 이게 확실히 원래 같아 쓰면은 핑골 스물면 박았을 것 같거든요? 이거 안박는다 나와! 와 나 이거 여기서 저 여기서 박아보는거 처음인데요? 아니야 아니야 집중해서 따라가보자 아니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얼마짜리 찬데 꼴등은 안된다 진짜 꼴등은 안돼 나와 나와 제발 제발 튀어나오지마라 1등이 압도적 1위인데요 꼴찌는 변했다 와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 자 여기서 깔끔하게 1등하고 홀레 바로 찍어봅시다 오오 호 tri 너무 부드러워요 오... 포 ya 조아~~?? 아....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FE 아아니아니아니 cass chic 드리프트가 안될때가igious 전 RM 오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옵니다 어이까 kanske 현지바를 뒤집을만한 실력일까요 그래도 예전보단 낫지 않나요 여러분들? 아닌가요?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시력 똑같습니다 야 타라스가 개삭이긴 한가보다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도 못 쫓아오네 쑤 자 쫓아주고 여긴 깔끔하게 통과 샵 슈 스틱 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고린 1등 플랫 가살렙 이건 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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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랫 빵 이거 노가다 하면은 다이아정도는 가지 않을까요? 자 플랫까지 달성했고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 끝낼 때가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